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수건 사업인 포항 서울간 KTX가 개통된 지 오늘로 딱 100일이 됩니다. 불편했던 시설도 개선되고 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열차가 증편돼 표 구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3월 30일 개통식을 갖고 4월 2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 KTX.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4,570명으로 코레일의 예측 인원을 40%나 웃돌았고 지난 5월은 하루 평균 5,500여 명으로 예측치를 69%나 넘어섰습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지난달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승객이 이어졌습니다. 전에는 대구를 이용해서 오거나 아니면 차동차를 갖고 다녔는데 근래 이거 생겼다는 얘기로 이거 타보니까 상당히 편일리하고 아무래도 갈아타는 게 없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시설들도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대합실에 의자를 더 설치했고 포항시는 혼잡을 막기 위해 썩대의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주차장에서 포항 역사를 연결하는 통행 계단도 최근 개설됐습니다. 코레일 네트워크스가 운영하는 역사 부설 주차장에도 별도의 무인 자동 출구가 오는 20일까지 개설됩니다. 이번 달부터 일천 공간에 편의 공간과 음식점을 추가로 개설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족하고 불편한 사항은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표 구하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중 운행 횟수가 8왕복에서 10왕복으로 늘어납니다. 또 신형인 KTX 산천보다 객차수가 배나마는 KTX 완이 주중과 주말에 하루 1왕복에서 3왕복으로 증편됩니다. 이에 따라 KTX 좌석은 주중에는 3,724석, 주말에는 2,084석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전과 대구 도심 구간에 KTX 전용 선로가 개설됨에 따라 운행 시간은 5분 단축되고 요금은 천원 인상됩니다. KTX 개통으로 포항세울관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